취업할 때, 대학원 진학을 준비할 때,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떼서 제출하죠. 이 증명서 발급을 대행해주는 업체 3곳이 7년 넘게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온라인에서 대학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행사 사이트입니다. 350곳 넘는 대학에서 대행사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업체 3곳이 시장의 95%가량을 차지합니다. 이들 업체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건당 1,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. 또 대학에 공급하는 증명서 발급기도 가격 최저선을 두고 공급가를 2배 넘게 올렸습니다. 이 같은 답압은 7년 넘게 이어졌습니다. 인터넷으로 발급한 증명서는 2022년 기준 한 해 동안 550만 통에 달하고 2015년 이후 담합을 올린 매출은 458억 원에 이릅니다. 오랫동안 담합을 해서 고정시켰기 때문에 대행 수수료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들은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협약서를 쓰고 서로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. 다른 업체와 이미 거래하는 대학이 가격 등 문의를 해오면 대응하지 않거나 일부러 높은 금액을 제하됐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 3곳에 과징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. KBS 뉴스 장덕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